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너무 즐거워 봐서 보거사로 가고 있어요 와 요즘에 한국에서는 먼지가 너무 많아요 보여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나? 노란 가루 너무 심해요 지금 와 이제 여름이라서 너무 예쁘다 다 졸업식 됐어요 버거기 여기는 자세우면 안되는데 잠깐 세울게요 버거기 지금 신메뉴가 나왔어요 신메뉴 이거 사서 한번 먹어볼게요 원하는 메뉴를 소개하세요 지금 이게 맛있는 메뉴 메뉴 배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버거기 Guerl emphasized let it take 결제하기 안녕 포정 결제 치열 아 목욕이는 참 7 잘라요 엄청 빨리 만들어줘요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5분도 안되고 나왔어요 2분도 안 걸렸어요 감사합니다 2개 먹으러 콜라 2개 더 이거 저거 2개 들어가있고 19,300원 됐어요 그러면 16달러 정도 돼요 이제 집에 가서 빨리 먹어야지 집에 가서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었습니다 한달정도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거킹에서 신메뉴가 나왔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그런데 안에 야채가 없어요 야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하니 잘라서 먹어볼께요 고기 슬라하파라하니 지금 안에 치킨 들어가있고 소고기 고기가 들어가있고 맛은 맛있어요 맛있는데 조금 뻑뻑해요 야채가 없어서 그런지 너무 뻑뻑하다 아 너무 맛있어 얌파가 얌파인거같아 얌파 맛있어요 아адц9 오이쿠 아 거짓말 오이쿠 오이쿠 오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 아 신기한거 말해줄게요. 이거 안에 탕콘잼이 들어가 있어서 달달하고 불맛나고 조금 퍽퍽하고 야채가 없어서 그런데 맛있어요 아,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얍지 없으면 안될 것 같아요 이쁘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아 고춧가루 와우 맛있다 알함들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신메뉴 먹이는 고기들이 맛있는거 맛있는데 안에 야채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남는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